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젝트 조정아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드디어 구름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오늘 소개할 것은 구름 아이디라는 어떤 플랫폼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분들께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IT 보안 쪽에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요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쪽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도 저희 교육을 한번 올려보자 라는 그런 취재로 한번 사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여기저기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구름 아이디는 여러분들 구름 아이디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사이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격 정책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구름 아이디 같은 경우는 프리버전과 그 다음에 베이직, 프리미엄, 그 다음에 스튜던트 환경이 있는데 여기쪽에 보시면은 이 프리버전이 있습니다. 이 프리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버전이에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이쪽에다가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물어보고 하면은 요청을 하면은 프리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팀장님한테요. 그래서 무료버전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일단 환경들을 올릴 수 있고 또한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이 환경 위에다가 웹호스팅처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웹호스팅처럼 사용하려면은 항상 켜두기 기능들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웹호스팅 이제 뭐 카페14나 그런데 보더라도 물론 이제 좀 낮은 가격의 정책들도 있겠지만은 요전도 가격으로 호스팅까지 그리고 여러 게스트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게스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발 환경들 이게 이제 구름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한테 그런 개발 환경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따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개발 환경들을 얼마나 많이 게스트 형식으로 생성을 해가지고 그 컨테이너 안에서 몇 개 정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각각마다 정책마다 이제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직으로 이렇게 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시 실행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름 아이디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름 아이디 쪽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결제 프리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던지 프리버전을 사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베이직을 사용하시더라면 요런 대시보드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컨테이너를 두 개 정도 제가 생성을 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새 컨테이너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도커가 생각나죠. 바로 그 도커입니다. 그래서 요 구름 아이디는 사실 아마존이라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요렇게 이제 도커 환경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이 도커 환경에다가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플랫폼 그 다음에 서비스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2차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직접 여러분들이 아마존에다가 도커를 올려놓고 또 거기에다가 운영을 하려면 금액이 생각보다 사용할 때마다 돈이 들겠지만은 그것도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것을 이제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새 컨테이너를 생성을 해주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개까지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름은 도커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파이썬 테스트라고 할게요. 파이썬. 파이썬 테스트 아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공투로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저는 이제 파이썬 개발 환경으로 하나 도커를 생성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환경이 있는데 이 파이썬보다는 요즘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환경을 설치를 할게요. 둘이 똑같습니다. 현재 보면은 환경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주피터도 설정이 되어있고 하는데 저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환경 같은 건 여러분들이 웹에서 직접 파이썬 프로그램들 그런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웹 환경의 에디터, 그 다음에 다양한 모듈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선택을 하고 생성을 하면은 생성이 됩니다. 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금방 생성이 돼요. 금방 생성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금방 생성이 됐죠. 컨테이너를 이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행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컨테이너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세션들이 이제 로딩이 되고 이 개발 환경, 여기 그룹 아이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 환경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좋죠.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바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들과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 고런 메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 메뉴들 각각 하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씩 저도 테스트를 하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SSD 환경이나 그런 포트포워딩 환경 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바로 이제 터미널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들을 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고요. 자, 우선은 여기 보고 여기 실행 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뉴런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피터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된 거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주소가 나오죠.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클릭만 해주시면은 여기에 생성된 그 도메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션이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바로 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을 조금만 공부를 하셨다면 이 환경 여러분들 직접 컴퓨터에다가 구성을 하려면은 뭐 아나콘다, 아나콘다 같은 파이썬을 설치하고 난 뒤에 보통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모듈을 생성을 해서 이제 이쪽으로 환경을 이제 구성을 하죠. 여러분들이 교육을 할 때나 아니면은 어디 공간에서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구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ew 하시면은 이제 파이썬 이쪽 파이썬 3를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노트북 새로운 것들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다 이제 똑같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파이썬 그러한 문법들을 여러분들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hello 이렇게 치시고 shift enter죠. shift enter인데 잠깐만요. 아 이거는 이제 파이썬 3죠. 파이썬 3죠. 가끔씩 헷갈리죠. 그래서 파이썬 hello 치시고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1 플러스 2 해가지고 하면은 바로 아웃풋이 나오죠. 그래서 파이썬의 기본적인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다가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여러분들 활용하는 방법들도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저도 아까 아두이노도 한번 이렇게 띄워봤거든요. 아두이노도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이요. 정말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환경들 보면은 저도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이거든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로 그래서 어떤 에뮬레이터나 그런 것들을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아두이노는 이제 대학교 강의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연구를 해서 대학교에서 아두이노 환경들을 직접 구성하기보다는 요런 것들 클라우드 쪽에서 바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그런 교육들은 다 이제 구름 아이디 쪽에다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올려가지고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